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이 컴퓨터는 제가 2020년 6월에 판매를 했던 컴퓨터고요.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셔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파워가 고장이 났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500W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클래식2 무상 AS 기간은 7년인데 이때는 6년이었을 거예요. 7년이든 6년이든 AS 기간은 남았으니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AS 자재로 교체를 할 거고요.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제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제가 판매한 컴퓨터가 아니라면 비용이 들어가요. 파워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파워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점검비 플러스 교체비 해서 들어가고요. 파워 AS를 직접 받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님이 AS도 받아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AS 대행을 하는 경우는 AS 대행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파워 하나값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들고 파워가 AS 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파워를 그냥 새 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제가 판매한 거기 때문에 제가 AS 자재로 교체를 할 겁니다. 물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진 않아요. 이 파워를 AS 센터로 보내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교환 받아온 AS 자재로 교체를 합니다. 그럼 교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정리 꼼꼼하게 잘 해놨네요. 저는 파워 선이랑 다른 선들을 같이 묶어 놓지 않기 때문에 교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정리 할 때 파워랑 다른 선들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 교체할 때 편하실 거예요. 물론 교체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파워 빼냈고요. 파워 다시 장착하기 전에 먼지 한번 털고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한번 털고 올게요. 컴퓨터가 4년 된 것 치고는 먼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날개 부분만 한번씩 추가로 닦아 줄게요. 날개 있는 때들은 좀 안 날아가서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500와트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600와트로 변경을 할 겁니다. 제가 교체를 할 때 500에서 600, 600에서 700 이렇게 교체하는데 600에서 500, 700에서 600 이렇게는 교체 안 합니다. 이렇게 파워 교체했고요. 파워는 500에서 600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를 했으니까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조립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켜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들어오네요. 컴퓨터 깨끗하게 쓰셨네요. 이거 4년 됐는데 아직 RGB도 안 죽었네. 컴퓨터를 자주 안 쓰신 건가? 윈도우도 제가 처음에 설치해 드렸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부팅까지 잘 됐고요. 이거는 이렇게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동네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AS 받을 때 이렇게 편하다. 편하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동네 컴퓨터 매장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